안녕하세요 K-POP 109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프리파이어의 예고 영상에 전격 출연해서 전세계의 게임 유저들과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프리파이어는 온라인 게임 회사인 가레나가 개발한 배틀로얄 슈팅게임으로 지난 2019년에 전세계 최다 다운로드 1위 지난 2021년 8월에는 하루 이용자 수 1억 5천만 명을 기록한 세계 최고 인기 모바일 게임들 중 하나인데요 지난 3월 1일 프리파이어는 방탄소년단과 글로벌 홍보대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해서 전세계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세계 최고의 축구스타인 크리스티알루 호날두에 이어서 프리파이어의 글로벌 홍보대사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3월 19일 방탄소년단에 갑자기 프리파이어의 예고 영상에 출연해서 전세계 게임 유저들과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편안한 캐주얼 복장을 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한층 즐거운 모습으로 프리파이어의 새로운 게임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직접 휴대폰을 들고 프리파이어의 게임에 참여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여느 때보다 훨씬 업된 상태로 즐거워하는 모습에 전세계 게임 유저들과 BTS 팬들이 영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꼬였습니다 K-POP 쇼꼬였습니다